천안시가 지역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두 달 동안 자연 문화유산 역사둘레길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실시합니다. 주요 코스는 태조산 공원과 천호지 등 8곳의 자연 문화유산 코스와 유관순 열사 사적지, 독립기념관 등 7곳의 역사 코스 등으로 천안시 스마트관광 전자지도 앱을 활용해 스탬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. 스탬프 투어를 완주한 뒤 개인 SSN에 인증글을 올리고 이를 캡처해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기념품도 지급합니다.